2호의 정원 레시피 11번째 시간입니다. 레시피 점점 맛있어 진다는 얘기가 댓글로 올라오고 있으니까 신납니다. 오늘은 화단 경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화단에 잔디가 있고 또 잔디가 없더라도 경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가볼까요? 자 우선은 잔디가 있는 공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계하실 때 요거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요거 플라스틱인데요. 지금 보시면 요 엣지가 물론 안성의 장면에서 판매합니다. 요 엣지가 처음에는 많이 보여요. 근데 시공하고 나면 사실 안보여요. 그래서 잘 안보이죠. 같은 또 녹색이에요 얘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이거 어떻게 했지? 자꾸만 물어보시는데 잔디 엣지를 가지고 시공하시면 요런 모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 엣지를 찾아볼까요? 경계? 지금도 여기 보시면 벽돌 가지고 했어요. 벽돌 가지고 했는데 벽돌을 가끔 세워서 하시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우리 옛날 전통지로 학교 화단에 보면 45도로 15도로 이렇게 옆으로 쭉 씨려 넣은 것도 되게 좋은 건데 가능하면 모든 자재는 식물보다 꽃보다 너무 눈에 튀지 않도록 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이거 뉘었어요. 뉘우고 그 다음에 이쪽은 좀 높였습니다. 이쪽은 좀 높였어요. 점점 높아지다가 또 오른쪽은 낮아지다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하고 싶었던 경계는 뭐냐면 이쪽에 방으로 비밀의 정으로 쭉 따라 들어가는데 사실 저쪽에 보면 이 길이 전혀 보이지 않고 여기 앞에서도만 보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이 안에 여기 딱 딱 지금 왔을 때요. 이런 느낌일 때 여기 면 그 다음에 여기 면 그 다음에 이런 면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면들 그 다음에 이쪽이 좀 높고 이쪽도 높거든요. 그 나중에는 식물이 이렇게 길을 이렇게 먹고 이렇게 들어와요. 먹고 들어오면서 사실은 여기로 들어갈 때 되게 뭔가 초대받는다는 느낌을 내죠. 자 이럴 때 경계를 제가 이렇게 쓴 거에요. 지금 뉘어서 두 장 정도 높였거든요. 저쪽 가면 사실은 저 두꺼운 좀 더 이렇게 높이를 더 뒀거든요. 그런 경계를 지금 만들 때에 요런 이렇게 화단을 벽돌을 뉘어서 사용하시면 훨씬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저쪽 따라가 볼까요? 쭉 따라가다가 물론 여기서는 제가 사고석 했는데 이것도 다음에 제가 또 설명해 볼게요. 이쪽으로 하면 여기도 세단이에요. 세단으로 쌓습니다. 볼까요? 하나 둘 세단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화단이 좀 더 높아지면서 땅의 높이가 높아지고 화단이 그만큼 더 입체적으로 화단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은 화단 경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봤는데 같은 벽들을 사용하시더라도 이렇게 세우지 마시고 뉘어서 그리고 이거 조적하게 되어지면 조적이라는 게 시메트 마감을 하게 되어지면 너무 인위적이 돼요. 그래서 그냥 슬쩍 올려놓은 거죠. 이렇게 해도 밀리지 않아요. 이 정도 토신 가지고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이 저 화단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고요. 세단, 두단, 한단 그 다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약간 엉망인 것 같지만 사실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이러한 방법으로 저쪽은 사라져요. 가다가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가다가 저쪽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렇게 땅이랑 만나죠. 이쪽도 자연스럽게 만나기도 떨어지거든요. 자 오늘 화단 경계에 대해서 엣지하고 벽돌을 이용해서 화단 경계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원 친구 2호였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